우리집에 놀러와 우리집에 놀러와 야 뭔가 유쾌하고 신나는 일 없을까 오늘의 불쾌한 이 기분을 날리고 야 뭔가 상쾌하고 신선한 일 없을까 오늘은 통쾌하게 한 방을 날리고 하늘들마다마다 꽤는 일 없다고 혼자 타이타이타 술 한잔하자고 친구들 만나 만나고 밑으로 놔 또 성공한 친구녀석 짜증나 어찌할지 몰라 내게 놀아 너 둘 다 놀아 그럴 땐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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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에 놀러와 모두 다 놀러와 모두 다 다 다 다 놀러와 그래 다 놀러와 그래 다 놀러와 그래 다 다 다 다 놀러와 모두 다 그래 다 놀러와 eau 아무리다 놀러와 모두 다 놀러와 우리집에 놀러와 놀러올것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